찬미 예수님 영원한 기쁨의 셈에 이르게 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전원 기꺼이 당신께 재물을 바치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성하이다. 성부와 승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구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원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건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바라오니 평생 동동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 나온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 하나이다 주님을 험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도해 주시여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혜세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돌보시는 당신 말고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불이하게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힘이 정의의 원천입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지니고 계심으로 만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정령 당신의 완전한 권능이 불신을 받을 때에만 당신께서는 힘을 덜어내시고 그것을 아는 이에게는 오만한 자세를 질책하십니다 당신께서는 힘의 주인이심으로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제시를 아주 관대하게 통솔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무엇이든지 운하시는 때에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재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연제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해가 눈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이 만드신 인족들이 모두 모여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 바치리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자유롭고 느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드디시나 자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오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사도 바울에 넘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강국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강구하시기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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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구시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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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보금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부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대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대에 내가 일꾼들에게 가서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드리라고 하겠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제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소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바터의 가라지 비유를 처시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대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식해하는 모든 자들과 불해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오님 찬미 찬미 그리스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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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一个 우리에게 좋은 시를 뿌리는 게 그리스오오님 그러므로 드디어 어디로 배이 전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악에 대해서 승리를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안에는 죄가 있고 악이 횡행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서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를 이기시고 없애셨는데 왜 여전히 세상은 왜 여전히 교회 안에도 죄가 마련할까? 오늘 밀과 가라제의 비유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좋은 신을 지금 밀이라고 비유가 되어 있죠. 그런데 모두가 잠든 사이 원수가 와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 마음속에 또 우리들 공동체 우리들 세상 안에 악의 씨앗을 죄를 뿌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느님의 탓 예수 그리스도의 탓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보다 또 하느님의 사랑보다 자신의 용심에 치우쳐서 살고 죄를 짓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원수는 우리들 안에서 작용하고 또 우리들의 죄를 통해서 원수는 세력을 크게 발전한다는 것이에요. 그 원수가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공동체에 가라지를 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좋지 않은 것 악 또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밀과 가라지가 우리들 마음 안에도 함께 자라나고 우리들 세상 안에도 함께 자라나고 우리들 교회 안에도 지금 함께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들이 악을 볼 때 죄를 대할 때 대개 처음의 반응은 그 죄를 주의 씨앗을 뽑아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을 때 항상 명분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고 저 사람이 잘못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죄를 척결해야 됩니다. 는 마음속에 폭력과 또 공격이 항상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해서 똑같이 폭력으로 똑같이 공격적으로 맞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또 우리들 안에 있는 밀이 가라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 안에 분명히 좋은 것들을 많이 심어놓으셨는데 우리들이 악을 악으로 대하고 악인에게 폭력으로 맞서면서 우리들 스스로 마음의 밭에도 밀보다 가라지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대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좋은 것이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안 좋은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뿌려주신 좋은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가혹한 형벌을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 안에 좋은 것이 자라나도록 돌봐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 공동체나 우리들 사회 안에도 죄를 저지르고 악을 일상화고많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사람들 역시 새로운 기회를 주님께서 끊임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우리들의 잘못만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만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좋은 것들 이것을 먼저 바라보시면서 항상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위에 우리들 눈으로 볼 때 죄를 범하고 잘못을 제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잘못과 죄만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이 있고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하느님께서 뿌려주신 씨앗이 분명히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잘못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좋은 점을 키워주시려고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듯이 우리들 역시 이웃들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들의 잘못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좋은 점들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단점 사람들의 잘못한 것 여기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스스로 똑같이 원수의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죄로 갚게 되는 것이고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면서 똑같이 아니면 더 이상 죄스러워지고 더 이상 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염려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선을 키워주시듯이 우리들 역시 이웃들 안에 있는 선을 먼저 보고 그것을 돌봐주고 키울 수 있도록 우리들을 오늘 북돋아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끝날에 가라지들을 태워 버릴 것이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들 역시 어느 누가 가라지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들 역시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를 태워서 우리들이 참다운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완전하고 온전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주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잘못하고 또 고통을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가라지들 이것을 주님께서 친히 태워주셔서 우리들이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우리들 모두가 온전히 좋은 열매를 거두는 밀로서 미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렇게 세상 정말 우리를 반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씨앗은 마치 오늘 도원제 비유처럼 교자씨와도 같이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분명히 좋은 씨앗을 뿌려주셨건만 그 씨앗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아주 작디작은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잘 의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뿌려주신 그 말씀의 씨앗, 고금의 씨앗, 은총의 씨앗, 사랑의 씨앗은 우리들 안에서 지금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들 편에서도 그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웃들에게 항상 인내하고 견디고 찾아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가라지는 점점 작아지고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뿌려주신 씨앗이 교자씨와도 같은 작은 씨앗이 풍성하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마음이 너그럽고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자유롭고 너그러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잘못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좋은 씨앗을 흘러내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들에게 정성과 사랑을 쏟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어둠 어떤 그들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또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거기에 짓눌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위대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봐주시고 우리들 안의 좋은 것을 일깨워주시고 크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당신 사랑의 영을 베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을 당신의 열매를 맺는 당신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느님 아버지께 다시금 감사와 참비를 드리고 우리들 역시 하느님의 은총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 안에 또 이웃들 안의 좋은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돌보는 하느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하게 또 겸손하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민 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동시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성에 가시어 사월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거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빛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평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총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를 이끄시어 교회가 연대의 힘으로 이웃과 함께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죄희에게 주님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죄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먼저 돌보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농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더욱 어려움에 놓인 농민들을 돌보시어 그들이 금주와 보람을 가지고 주님의 창조사업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모든 가정공동체를 보살펴 주시어 오늘날 가정들이 살아가는 길에 언제나 사랑과 존중 그리고 진심어린 조언이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기가 당신 은총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애물 봉원이 있겠습니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기가 땅을 일구어든 이 방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우리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주 하나님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흥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천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천능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오로니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천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미 참으로 마땅하고 오로니이며 저시 도리여 구원하이 길이옵니다 저시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시에게도 파스카신기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시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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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있음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기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구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와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 아이 찬양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해 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고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룬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복부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크리스도의 죄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날아와 건넘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크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온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온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신 온 주님 이 성찬에 주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하던 제 양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원히 곧나오리다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리로우시다 당신 경애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세상의 밭에는 밀과 바라지가 섞여 자라지만 수확대가 되면 가라지는 불 속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시압보다 작지만 자라면 컨나무가 되는 겨자식 같은 존재 밀가루를 온통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종말의 어린이들은 하느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고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여 자기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